4번이 접니다 4번이에요 5번이 누구죠 접니다 국종이예요 그냥 알아서 저기 가요 알아서 가 여기 아니 잘하고요 형은 소민이랑 이때 제일 빛나요 그건 그래 제가 왜 소민이랑 이때 제일 빛나서 그래요 재석이 형 일하자 일 일 얘는 여기는 누가 봐도 전소민이에요 야 그럼 막 뛰어다녀 우리가 스톱 할 때 그때 멈추는 걸로 해 막 뛰어다녀 좋다 잠깐만 내가 지금까지 없는데 왜 갔다녀 뛰어 뛰어 왔다 갔다녀 재미있겠다 대신 눈 감고 있을게 나도 재미를 위해서 그래요 파트너 선정이 뭔가 긴장감을 위해서 막 뛰다가 좋아요 막 뛰다가 하아가 스톱해 나 대신 눈 감을게요 하아가 스톱해 스톱을 하시는 분 앞에 서는 거예요 시작 잠깐만요 잠시만요 스톱 스톱 아니요 왜요 스톱 왜요 스톱 아니요 아니 본인이 넣으면 없겠네 왜요 스톱 했잖아요 아니 이럴 거면 왜 달려 누가 스톱해 아니 이럴 거면 진짜 왜요 뒤돌아 있었어요 오케이 제대로 다시 한번 해 알았어 알았어 뒤돌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진짜 그러면 이렇게 형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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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 이렇게 딱 스톱할 때 내가 스톱할게요. 그럼 여기서 하라는 얘기예요? 둘 중에 하나입니다. 자 시작. 오른발. 오. 오. 왼. 나랑 같이 뛰면 안 돼. 왼. 나랑 같이 뛰면 안 돼. 나랑 같이 뛰면 안 돼. 그냥 뛴 거예요. 안 가르쳐준 거 같지? 안 가르쳐준 거 같지? 아니 안 가르쳐준 거 같지? 제가 뛴 거예요. 아니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. 이거 참 무가운데. 한 번을 할게요. 그죠? 일단 룰은 룰대로. 그죠 그죠. 자 이분 누구신지 모르겠네요. 자 노란색. 자 노란색입니다. 양동연아야? 은정 씨. 어이 안녕하세요. 어이 안녕하세요. 야 이게. 아니 아까 뒤에서 들었는데 누가 김미연 선배님 나머지. 얘가 그랬어요. 누구예요? 석진이 형 석진이 형. 석진이 형이 그랬어요. 내가 뛰쳐나올 뻔해서 사실. 화를 좀 가라지세요. 우리 그 조옥 씨 5번. 아 저예요?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